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 전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.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이 치맥 회동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선 당시 치맥 회동 기획은 당시 당대표 비서실에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 의원은 건대 입구라는 장소도 제가 후보의 제시에서 선택했다며 선발대로 2명의 당직자가 현장을 답사했고 저에게 최종 보고하고 기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명 씨가 치맥 회동 참석자 중 윤핵관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한 뒤 자신이 그 당사자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명태균 사장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배석을 두고 이야기한 부분이라며 배석자가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왜 당대표 씨를 의심하냐고 항의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